보험 8% 연금을 받을 수 있는 IBK 정말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2억까지 받을 수 있는 보험은요. 보장성 보험이에요. 보장성 보험 임에도 불구하고 최소 2억은 벌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보호망이 추천하는 노후 보호망이 추천하는 노후입니다. 설명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기존에 2020년 전에는요. 치매보험을 정말 많이 가입을 했어요. 치매는 치매만 되죠. 치매만 되고 치매 생활비나 치매 생활비나 아니면 치매 진단비 뭐 이런 것만 줘요.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정한 CDR 척도 이것만 나오죠. 그래서 보험 받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기 위에 연락처로 연락처 때문에 잘렸네요. 제가 보험은요. 질병도 되고 그 다음에 상해도 되고 재해도 되고 장애만 남으면 지급 기준이 나라에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매우 좋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일단은 장기요양 요양간병에 대한 인식 결과를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일단은 22년도부터 23년도까지 한번 조사를 했는데요. 요양간병 인식 조사 결과에요. 어르신의 간병비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라고 했는데요. 국가가 몇 프로죠? 여기 보시면 거의 21% 그리고 국가와 가족의 공동 책임이 75%에요. 그러면 요양병원의 간병비가 큰 편인가요? 매우 그렇다. 66.9%가 매우 그렇다. 그리고 23%가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불한 간병비 월 얼마 정도가 적당한가요? 요라고 일단은 여러가지 했었는데요. 간병비는 얼마입니까? 현재 지불한 실제 거의 24%가 25만에서 50만원 그리고 30%는 50만에서 75만원 그리고 75에서 100만원은 약 18% 그리고 월 100만원 이상은 18.5%가 일단은 거의 그렇게 납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적정 간병비는 얼마로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37%는 월 25만원 미만 이건 너무 에바참치네요. 에바참치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돈이 많이 듭니다. 자 36.9%는 월 25만원에서 50만원 미만 그리고 월 50만원에서 75만원 미만은 15% 그리고 월 75만원에서 100만원 미만은 7.2% 그리고 100만원 이상은 3%에 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월 50만원에서 75만원이 간병비 어 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나와있구요. 적정 간병비는 역시 25만원에서 50만원 그러면 50만원이 위아래가 중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최소 50만원 월 이상의 간병비가 발생이 된다. 요런 부분을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뉴스 그러면 뉴스 내용 간단히 하나 보구요. 저 보호망이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다같이 휘르륵 뿅 나오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간병인을 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간병비는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아서 비용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는데 해법은 없을지 박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 씨의 아버지는 뇌경색의 치매 환자입니다. 혼자 거동할 수도 음식을 먹을 수도 없어 상주 간병인을 고용했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달 김 씨가 아버지 치료를 위해 쓴 의료비는 간병비와 병원비, 물품 구입비 등 800만 원이 넘습니다. 코로나 사이에서 효자하고 현녀는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효자하고 현녀는 돈입니다. 돈. 간병인에게 주는 간병비 상승률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간병비 급여화가 더딘 이유는 막대한 예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간병비를 급여화할 경우 9조 원 넘는 재정이 필요할 걸로 추산했습니다. 대안으로 2013년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도입됐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환자가 간병인을 따로 둘 필요 없이 병원 소속 간호사와 지원인력이 간병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병동을 말하는데 일반 병동에 비해 입원료가 다소 비싸지만 따로 간병비를 내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내년까지 10만 개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6만 개로 부족하고 인력 수급과 코로나 상황까지 더해져 추가 병상 규모도 매년 줄고 있습니다. 간병 수요가 높은 요양병원은 아예 대상이 아닙니다. 중소병원에 적합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간병 수요가 많은 요양병원에는 요양병원에 적합한 새로운 모델을 또 만들어야 합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수록 간병 부담이 커지는 만큼 실질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자 어떠세요? 일단은 긴 간병에 효자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 저 보호망에 자료를 캡처해서 올려드렸는데요. 이만큼 일단은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솔직히 치매보험을 많이 가입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한 10년, 15년 우리 부모님 세대 때 재가급여보험이 있었더라면 일단은 지금처럼 그렇게 자녀들이 손수발, 일단은 그렇게 경제적 부담감이 덜 수 있다는 겁니다. 저 보호망이 장기요양 등급, 물론 재가급여는 본인을 위해서 가입을 하는 거였지만 특히 자녀들, 제 영상을 시청하신 우리 대한민국 많은 우리 30대, 40대, 50대 분들 특히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 가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건강보험은요. 일단은 실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럼 실손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건 뭐가 있을까요? 요양, 혹은 간병, 아니면 복지용구, 그거 외에도 일단은 센터, 요양원, 일단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장기요양시 발생하는 의료비는 과연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지 일단은 좀 궁금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 보호망이 재가급여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재가급여의 종류로는 일단은 방문 요양이 있고요. 방문 목욕, 이거는 개인 보험이 아니고요. 장기요양 등급, 특히 5등급부터 1등급까지 받게 되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국가에서는 재가급여, 특히 방문 요양, 요양보호사의 방문, 가사, 치료 지원을 해주고요. 아니면 방문 목욕이죠. 이동 목욕 장비 및 자택 목욕. 제가 예전에 블라스 할 때 주택에 이렇게 오는 경우 있었어요. 어떤 큰 덤프트럭처럼 거기 안에서 목욕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문 목욕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이동 시 차량이 거기 안에서 다 샤워 시설이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방문 간호, 간호사 방문 치료 지원이 있고요. 주야간 보호센터, 그래서 프로그램 형태, 추입나 일상생활 지원을 해주고 있고 혹은 단기 보호조, 재가시설에서 일정 기간 동안 보호를 해주는 혹은 복지용구가 있어요. 일상생활, 활동이나 필요한 물품을 렌탈이나 아니면 일회용 이런 부분들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사이트에 가면 일단 복지용구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욕창침대, 여러 가지 휠체어, 렌탈하는 것도 있고요. 또는 그 외에도 일단은 요실금 팬티나 미끄럼 박리양말 여러 가지 일회용으로 구입이 가능한데요. 이 6개 중에 재가급여 보험을 가입한 다음에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매월 이 6개 중에 하나라도 서비스를 받고 확인서나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매월 생활비가 100만원씩 95세까지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재가급여, 복지용구의 제외의 자기분환금이에요. 자, 5등급은 무조건 치매 환자가 5등급이에요.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이 있는데요. 점점 등급이 1등급으로 올라갈수록 점점 중증, 심각한 환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나마 덜하는 게 4등급, 3등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국가에서는 85%인 이 100만원부터 167만 2700원에 지원해주고 본인 부담금은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16만원부터 25만원까지 본인 부담금으로 납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른쪽에, 왼쪽에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일단은 자기 부담금. 근데 저번에 TV에서 한번 방송이 되는데요. 약 60만 명 이상 우리 저소득층 분들이 일단 이 자기 부담금. 16만원부터 25만원이 없어서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이런 6가지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못 받고 계신 분들이 약 60만 명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마음 아픈 현실이죠. 자, 장기 요양 등급 누적 현황 통계를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노인 인구가 65세 이상이에요. 그래서 2017년부터 21년까지. 일단은 지금 24년이니까 3년이 약간 낮춰졌는데 지금 3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등급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이 890만 명. 하지만 지금은 약 천만 명 이상 돌파가 됐고요. 신청자 수는 지금 120만 명이라고 했지만 지금 23년 기준으로 150만 명. 그리고 판정자는 100만 명인데 120만 명이 정도가 지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정자. 그래서 인정자 수는 약 10%인데요. 저 보호망이 23년 것도 조만간 업데이트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노인 인구 대비 약 10% 정도. 하지만 지금은 15% 정도. 장기 요양 등급을 받고 장기 요양 이런 여러 가지 등급을 받고 방문 요양이나 목욕, 간호, 주약암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를 받고 계신 분들이 15%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요. 장기 요양 판정 사례를 설명해 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57%는 치매나 중풍이나 치매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약 57% 정도 받고 계시고요. 관절염이나 골절, 탈골 등 사고로 인한 후유증 이 부분들은 약 16%에 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남자 여자 비중은 거의 여성이 거의 10%로 압도적으로 거의 2배 이상 여성분들이 장기 요양 등급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21년도 기준으로는 지금 1호 등급 인정 인원은 약 95만 명. 지금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특히 요통, 그 다음에 좌골통은 15%죠. 15% 그래서 남성이 9%, 여성이 17%, 호흡곤란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15% 그리고 백내장, 시각장애도 지금 이렇게 많이 있고요. 1.2% 그리고 나머지 분들, 나머지는 호흡곤란이나 여러 가지. 그래서 위에 보시면 치매나 중풍, 뇌졸증 이런 걸로도 진단을 지금 많이 받고 계시지만 뼈나 요통, 좌골통 제 주변에 고객분들, 가입하신 분들도 허리디스크 수술해서 일단은 가입한 다음에 수술한 사람도 있고요. 수술을 그 전에 했다가 이 보험 일단은 제가급여는요. 우리 건강보험처럼 여러 가지 5년 이내 입원이나 수술이나 통원치료한 거 고지사항이 아니고요. 머리 쪽만 고지사항이에요. 머리 쪽만. 머리 쪽만 고지사항이다 보니까 내가 5년이나 10년 전에 일단은 관절 수술했다. 관절 수술. 혹은 관절뿐만 아니고 내가 디스크, 허리나 경추, 요추, 흉추, 디스크 수술했다. 이런 사람들 다 가입이 됩니다. 현재 입원한 사람들도 가입이 돼요. 고지사항은 좀 이따가 설명해드렸지만 머리 쪽만 고지사항이기 때문에 관절이나 뼈마디, 척추, 요통, 관절통 이런 걸로는 고지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걸로 수술이나 지금 현재 앓고 계신 분들은 재가급여 가입할 때 고지사항이 포함이 안 되고요. 그러기 때문에 재가보험을 가입하고 나중에 장교양 등급 신청 받으면 여기 나왔잖아요. 요통, 자골통, 관절염, 골절, 타골 등으로 인해서 약 16% 정도 장교양 등급을 받고 계신다고요. 그 고지사항은 아니고 내가 가입하고 장교양 등급 받으면 나중에 매월 100만 원씩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65세 이상은 장교양 등급 신청이 가능하잖아요. 65세 이상 장애인분들 우리 장애인분들 일단은 장애인 특별지원으로 국가에서 혜택을 받고 계실 거예요. 근데 23년 작년에 4월 달에 국회에서 장애인과 그 다음에 노인 장교양 등급 이 두 가지가 중복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이 장애인분들이 있으면 특히 몸이 불편하잖아요. 장교양 등급 100%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100% 장교양 등급. 그러면 장교양 등급 받기 전에 보험 가입하고 보험 가입할 때는 장애인이나 몸이 불편한 거 고지사항이 아니니까 고지 안 하고 가입하고 장교양 등급 받고 내가 제가 서비스를 받으면 매월 100만 원 두 개 가입하면 200 세 개 가입하면 300 이렇게 해서 95세까지 내가 살아생전에 노후연금처럼 연금복권처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치매보험이 아니라 종합보험인 재가보험이 정답이다. 이렇게 설명을 둘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재가보험이 필요한 이유는요. 재가보험을 가장 저렴하게 가입 그리고 책임준비금이 지급이 돼야 돼요. 그리고 90세까지 보장을 받는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재가보험을 저렴하게 가입하는 게 중요하고요. 책임준비금. 사망시점에서 사망보험금으로 나오는 회사가 있고요. 아니면 라이나나 혹은 DB생명. 이런 데는 책임준비금으로 나오는 회사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책임준비금으로 나오면 더 혜택을 많이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예요. 일단은 이거 좀 지우고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그랬잖아요. 65세 이후는 내가 65세 이후로는 누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등급 신청이 가능해요. 물론 몸이 불편해야 되겠죠. 몸이 편안하면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탈락되겠죠. 하지만 65세 전에 65세 전에서 이 왼쪽에 있는 21가지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치아이머나 혈관성 치매 아니면 알치아이머 G30 혹은 우리 보험 설계사분이라면 아니면 설계사가 아니더라도 일단은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뇌혈관 진단비 누구나 가입을 했을 거예요. 아이 60서부터 아이 69까지 이런 뇌혈관, 뇌졸중, 뇌출혈 다 진단을 받고 장기요양 등급 신청이 가능해요. 아니면 중품 후유증, 파킨슨, 진전 이런 거 진단을 받고 6개월 동안 호전이 되지 않으면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보험의 중요성이에요. 일단은 제2의 실손보험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실손보험은 병원비만 나오지만 요즘에 도수치료, 백내장, 줄기세포, 관절 여러가지 보장을 잘 안 해주잖아요. 제2의 실손보험처럼 이런 요양원이나 제과서비스 이런 부분들은 제가보험으로 커버가 가능하고요. 또 치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실손보험에서 잘 안 해주잖아요. 요양병도 잘 안 해주고 그래서 치매 생활비 보험으로도 거뜬하시고요. 또한 간병인 사용일단 보험 아니면 간병인 지원 보험 요즘에 보험사 많이 가입을 하고 있지만 간병인을 우리가 병원에서 불러야 간병인 사용일단이 되는 거고요. 집에서 내가 간병인을 부르면 어떻게 되죠? 집에서 간병인을 부르면 간병인 사용일단이나 간병인 보험에서 혜택을 못 받아요. 하지만 집에서 내가 간병인은 불러도 내가 제과급에서 매월 100만원씩 생활비가 나오기 때문에 간병인은 써도 큰 경제적 부담감이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내열관 그리고 중풍 이런 거 생활비로도 가능하고요. 그뿐만 아니죠. 일단은 효도, 연금보험. 내가 연금보험 없어도 돼. 장기요양 등급 받고 매월 100만원씩 받으면 그게 연금보험이죠. 그 우리 손자, 손녀, 우리 자녀들 추석나이나 설날 때 왔을 때도 차비나 용돈을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조보험. 일단은 사망을 했을 때 사망을 했을 때 웬만한 보험회사들은 사망보험금 100만원, 50만원 이렇게 나오지만 라이나나 DB생명 몇 군데에서는 책임준비금이 나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가 제가 서비스를 못 받았다. 사망시점에서는 내가 냈던 거의 100% 이상 황급, 책임준비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로 상조보험으로 써먹으셔도 좋으실 것 같다는 겁니다. 자 21년도부터 22년도 장기요양 등급 판정 3, 4, 5등급이 가장 많아요. 1, 2등급은 시설급여, 요양원도 갈 수가 있는데요. 3, 4, 5등급은 거의 가기가 쉽지 않다. 물론 3, 4, 5등급도 일단은 시설급여, 요양원에 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따로 다시 심사를 맞아야 되고요. 3, 4, 5등급은 무조건 치매 혹은 열악한 환경 혹은 집에 일단은 보호자, 특히 가족이 없고 나중에 동떨어져서 일단은 멀리 사셔야 일단 3, 4, 5등급도 요양원에 입소가 가능해요. 여러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충족이 돼야 3, 4, 5등급도 요양원에 입소가 가능하다. 자 운영 센터별 등급 판정 현황이에요. 21년도로 보면 지금 1, 2등급은 거의 4만 명, 8만 명이잖아요. 3, 4, 5등급은 거의 전체 진단수의 거의 몇 프로죠? 81%예요. 22년도에는 약 83%고요. 그렇기 때문에 3, 4, 5등급이 가장 많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22년도에도 보시면 3, 4, 5등급이 어떻게 됐죠? 여기 보시면 3, 4, 5등급이 3등급은 26만 명, 4등급은 42만 명, 5등급 치매 환자는 10만 명이에요. 전체 환자수의 역시 83%를 해당이 된다. 자 여기 있네요. 장기 요양 3등급으로 시설에 입소할 수 있을까요? 3, 4, 5등급. 자 장기 요양 질문이에요. 장기 요양 급여 제공의 기본 원칙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 요양을 받는 제가 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합니다. 자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홈페이지 자료를 질문사항을 일단 제가 캡처한 겁니다. 자 시설 입소는 1, 2등급의 경우만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요양 필요도가 적은 3등급도 5등급의 대상자는 시설의 입소 대상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예외 조항이 있어요. 다만 장기 요양 3등급도 5등급 대상자 중에 아래의 주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면 장기 요양 등급 판정위원회부터 시설 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경우에는 시설 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 셋 중에 하나가 충족이 돼야 돼요. 주 수발자인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할 때 가족 구성원이 없거나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외국이나 지방에 있을 때 아니면 두 번째 주거 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할 때 세 번째는 치매 등의 문제 행동으로 치매가 있어서 일단은 제가 급여 이용할 수 없을 때 막 깜빡깜빡하고 막 진짜 난리 부르스를 치고 정말 요양보호사 정말 힘들게 합니다. 그럴 경우 아무래도 시설의 입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은 3등급 5등급은 제가 급여 이용이 가능하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예외 판정을 받지 않으면 100% 본인이 본인 부담금으로 100% 150만원 주면서 시설의 입소는 가능해요. 하지만 예외 판정 일단은 본인 돈으로 들어가기 너무 부담이 되잖아요. 국가의 지원을 받으려면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일단은 우리 판단이 되고 적합해야지만 우리가 시설에 입소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급여나 시설 급여 꼭 가입을 해야 되는 이유 저 보호망이 설명해 드렸어요. 제2의 실손보호입니다. 왜냐 일단은 집에서 요양보호사 부르던가 밥값이나 아니면 여러가지 15% 본인 부담금을 납입을 해야 되는데 제과센터 이용 시에 그럴 때 실손보험처럼 100만원이 나오면 그나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치매 생활비 보험으로 인해서 치매됐을 때 요양보호사를 불러야 되는데 경제적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다. 세 번째 간병인도 똑같아요. 네 번째로는 내열관이나 중풍에 걸리면 내열관 진단비에서 나오겠지만 1,2천, 2,3천밖에 안 나오죠. 누가 5천, 1억씩 가입해요. 하지만 매월 생활비가 100만원이 나오면 95세까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메리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 상해 생활비 보험으로도 가능하시고요. 효도나 연금보험처럼 매월 생활비가 따박따박 가입된 금액만큼 나오기 때문에 큰 메리트가 있다. 사망했을 때도 내가 냈던 책임준비금, 해지환급금이 내가 냈던 보험료 거의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위에 제 연락처 때문에 잘렸는데요. 꼭 가입해야 되는 고개 있어요. 치매보험 가입하신 분들, 치매보험. 무조건 재가급여로 갈아타야 돼요. 치매는 치매만 되지만 재가급여는 질병이나 상해나 치매 모두 다 되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게임도 안 된다. 두 번째, 디스크나 무릎관절, 관절념을 앞으로 하실 분이나 기존에 하신 분들, 장기요양 등급 받을 확률이 3, 4등급 매우 높기 때문에 재가급여 고지 없이 가입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장기요양 등급 받아서 생활비를 18년, 20년 동안 2여 이상 보상을 받자. 세 번째로는 최근 5년 이내에 암이나 심장질환, 중대질병, 에이즈, 여러가지 머리 쪽만 아니고 머리 밑에 진단받으신 분들, 현재 입원하신 분들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당뇨, 혈압, 신장투서, 심장질환, 유병자 있으신 분들도 다 가입이 가능하고요. 다섯 번째로는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왜냐하면 요양보호사들이 실제로 제가 급여 받으신 어르신들을 옆에서 보호하기 때문에 실제로 요양보호사님들도 많이 가입을 하고 있고요. 여섯 번째로는 남편 여성분들이 많이 본인 것도 가입하지만 남편 걸 많이 가입해요. 남의 편이죠. 남의 편 줄임말 남편 왜냐하면 남편이 아프거나 치매나 몸이 불편하며 옆에서 하루 30세끼 다 밥을 차려주고 옆에서 똥기저기 가려주고 힘들잖아요. 긴 간병에 효자가 없다는 게 아니고 긴 간병에 배우자, 와이프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남편이 가입을 해놔야 나중에 100만원씩 내가 생활비 받아서 요양보호사를 부르든 아니면 누구를 옆에 간병인을 불러서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주의해서 일단은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뭔지인지 아시겠죠?